숨어있는 반동군자들을 색출하여 숙청하였다. 그 결과 우리 당은 동압으로 더욱 강해지고 부동자와 모두가 단결하게 되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